친구들은 뭘 좋아할까? 이거 해주면 잘 먹으려나? 모르겠네. 그냥 우리 집에서 평상시에 해 먹는 거. 굴, 콩나물밥. 맛있겠어? 먹을 수 있겠어? 맛있게 먹어줘? 네. 오예. 아, 어때요? 데이지 나왔더. 아, 저기 있네. 너 나와? 응. 아, 근데 빨리 가봐. 이거 보고, 보고 해야지. 저예요, 할아버지. 같은 사람이에요. 같은 사람, 다른 모습. 어머니, 어머니도 오세요. 오, 틀린데. 두 번째 무대룩, 엘리입니다. 고맙습니다. 우와. 오, 진끼해. 너는 장미보다 아름답진 않지만 그보다 더 진한 약간 아우, 아우. 너는 달빛보다 바라진 않지만 그 날 같은 사랑으로만 시댁 식구들이라면 처음 같이 모니터 한 거잖아요. 그래서 잘 나와야 되는데 이 생각밖에 안 났고요. 정말 좀 기분이 묘했던 것 같아요. 다시 울고 싶어지면 나는 그대를 생각하며 진한 추억에 빠져있네 그대면 감옥 드리네. 어떡해. 어떡해. 안 돼. 아, 안 돼. 안 돼. 정말 리얼했어요. 다들 뭔가 저를 감싸주려고 하는 마음이 전해져서 저 정말 좀 고마웅만 저도 모르게 찔끗났어요, 찔끗. 정리영관. 정리영관. 네일시대. 뭔가 닮았어, 우리. 오! 오! 아유! 나 이제 밥하러 갈게. 아, 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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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. 신제품 마이니스탄